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이번 유형은요. 우리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활용 파트가 될 건데요. 크게 이 활용 파트에서는 여러분 이제 활용하면 굉장히 어려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활용 파트를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들이 있었죠. 그쵸? 이 지수로그 함수 극한에 대한 기본 공식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될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죠. 뭐가 기억나야 돼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고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ln1 더하기 x, 요게 지금 보이셔야 돼요. 그쵸? ln1 더하기 x, 우리 전 유형에서 요거 많이 연습하고 왔었잖아요. 거의 이 극한식의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는 형태 맞추기가 다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왔으면 좋겠다. 여기 x가 왔으면 좋겠구나. 근데 원래 x는 없었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의 x제곱 더하기 b가 지금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0으로 갈 때 ln1 플러스 x분의 x는 얼마예요? 1분의 1,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식을 이제 어떻게 할까 봤더니 우리가 어찌됐건 이 문제는 극한 문제잖아요. 그쵸? 쌤이 극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려줬었죠? 극한이 딱 등장을 했어. 그러면 보자마자 뭐를 해야 돼? 형태를 봐야 돼. 맞추? x가 0으로 가. 그러면 얘도 어디로 가? 얘도 0으로 가. 근데 이 전체 극한값이 ln3이라는 값으로 뭐하고 있네? 수렴하고 있네? 아,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겠구나? 얘도 0으로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오케이. 이것부터 보고 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요. a의 x제곱 더하기 b값이 얼마니까 얘가 0으로 가요. x0 보내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b가 0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b값이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아,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1 이제 가지고 오면요. 우리가 또 얘도 알고 있는 공식이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 x 빼기 1. 걔는 어디로 가요? 얘는 ln a로 가겠다. 이거 공식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ln a가 지금 l은 3인 거니까 a값이 3이고 b값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답 구하는 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 볼까요? 자, 이번 문제도 이제 fx가 주어져 있고요. 이번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뭐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ln의 1 더하기 2x분의 1이 있네. ln의 1 플러스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우리 ln 1 플러스 2x분의 1 우리가 극한식 알고 있는 공식 써먹으려면 형태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x가 0으로 가게 되면 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0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게 형태가 똑같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가 와야 된다? 2x분의 1이 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2x분의 1은 원래 없었으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요? 다시 곱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가 곱해져 있었던 거니까 fx가 곱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다 원래 있었던 거 쓸까요? 노란 색깔이 원래 이제 있었던 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 값이 지금 얼마다? 얘가 지금 4래요. 근데 얘가 얼마거든? 얘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x가 무한대로 가는 버전이죠. 그렇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1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럼 결국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fx가 얼마라는 소리니까 얘가 지금 4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극한식을 써먹읍시다. 구하려고 하는 거는 x 빼기 3이 있지만 우리가 fx 나누기 누구를 알고 있으니까 2x 나눈 형태의 극한값이 4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x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2x가 있었고 x 빼기 3이 있었던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가고? 4로 가고? 얘가 2로 가서 정답은 8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공식. 그중에서도 뭐를 체크해 줘야 되는 거? 우리가 형태를 맞춰주는 거. 고연습이 이제 활용 파트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그쵸? 그럼 두 번째는 극한 말고 이번에는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의 이 함수의 성질 자체가 이제 극한식이랑 관련해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얘네들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었다면 얘네들 둘 사이에 관계였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출제 포인트로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fx가 로그 2에 x 더하기 3이라는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의 역함수를 우리가 gx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잖아요. 로그 함수, 역함수 이게 누군데? 얘 바로 지수 함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gx 구해주고 나중에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요. 보통 이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역함수의 함수 값을 물어보는 거. 어떤 특이한 값을 물어보는 거와 그 다음에 역함수를 물어보는 거. 요거랑 이제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역함수에다가 함수 값을 갖다 집어넣었어. 이거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얘는 gx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원래 우리의 함수 f 가지고서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g에 a다가 b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역함수 f, b는 얼마다? 얘는 a다. 그래서 이런 f함수를 활용하는 문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처럼 역함수가 gx야. 그리고 gx 더하기 이런 형태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gx를 직접 뭐를 해줘야 되겠다? 이때는 직접 구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알겠죠? 구해주셔야 돼요.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1학년 때 많이 했었죠.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랑 y자리 뭐 해주면 돼? x랑 y자리를 체인지해주면 돼. 얘는 얼마죠? x는 로그 2에 y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y 더하기 3은 2에 x제곱이 될 거니까 y는 2의 x제곱 빼기 3이 되겠구나. 우리는 보통 이제 함수 y는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로 누가 되겠다? 얘가 바로 gx함수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그함수와 지수함수와의 관계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활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두 번째가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에다가 x 대신에 x-2 갖다 집어넣어주면요. 얘는 얼마가 돼요? x-2 갖다 집어넣어주면 로그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누기. gx는 방금 누구였었어요? 얘는 2에 x 빼기 3인데 거기다가 2 더해주는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등장을 하겠네요. 또 보이네요. 또 보이죠? 어? 누가 보여요? 로그 1 플러스 이 형태가 또 보입니다. 0으로 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기본 공식들을 갖고 오실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x가 0으로 갈 때 자, 로그 2에 1 플러스 x랑 누구랑 짝꿍 나누기 x를 주자. 그 다음에 x는 다시 원래 없었던 거니까 다시 x를 모해주면 된다. 다시 x를 곱해주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마침 또 완전 좋은 상황이야. 2에 x 제곱 빼기 1의 형태도 있거든요. 얘 짝꿍도 지금 x인 거잖아. 그럼 x 다 사라지면서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식이 있죠. x가 0으로 갈 때 얘네들은 어디로 간다? 얘는 ln 2분의 1로 수렴을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2에 x 마이너스 1분의 x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x가 0으로 갈 때 2에 x 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x가 얘가 얼마죠? 얘가 ln 2가 되겠죠. 그쵸? 근데 걔네들이 지금 무슨 수가 되어 있으니까 역수의 형태를 취해주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뭐를 해주면 되겠다? 얘도 ln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기본 공식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또 형태를 맞춰주는 작업까지 활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은요.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극한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극한에 대한 식 자체를 세팅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대표적으로요. 식을 세팅하는 거 문제 상황에서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좌표를 찍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좌표 설정을 해줘야지만 이 식 세팅이 가능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도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선 y는 2x 마이너스 1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은 이 점이 이렇게 세팅이 친절하게 안 돼 있더라도 p 좌표를 찍을 수 있으셔야 돼요. 얘를 a라고 두면은 곡선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니까 얘는 2에 마이너스 1을 y 좌표로 가지고 있는 점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들이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었을 때 자 요게 지금 세타예요. 그랬을 때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자 a가 0으로 가고 있어요. 극한에서 많이 연습했었거든요. 그러면 극한식이 a가 주인공이야. 세타는 없어야 돼요. 이 탄젠트 세타야. 이 세타 대신에 모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a에 대한 식으로 항상 식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식 세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어?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 직선의 입장에서는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로 얼마다? a분의 2의 a제곱 빼기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a분의 2의 a제곱 빼기 1. 얘를 구해주면 되겠다. 또 보이죠? 다시 기본 공식으로 왔어요. a가 0으로 가고 있어요. 0으로 가고 있고 형태도 지금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럼 얘가 얼마다? 바로 l and e가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답을 구하면서 우리가 또다시 기본 공식을 썼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문제가 사실은 극한식이 친절하게 또 안 줄 수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 줄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점 p가 원점 5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 한없이 다가갈 때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극한식을 세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어. 그런데 p가 원점에 한없이 다가간다는 얘기는 a값 자체가 한없이 다가가 우리는 그때 극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이제 a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읽어나가는 염수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활용 파트에서는요. 세 가지 포인트 정도 쌤이 짚어줬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알고 있는 기본 공식들 구구단처럼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공식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형태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 포인트 꼭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말 그대로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들은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관계에 대한 얘기 역함수 관계 이런 것들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은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될 거예요. 식을 직접적으로 세팅해주는 건데 항상 식을 세팅해야 되는 그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식을 구성해 나가는데 좌표 찍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파트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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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